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자 이제 중요해 앉아서는 하는데 이미 앉아있잖아요?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 섹시 콘센트 한 번 합니다 우리 차에서 제일 섹시한 분 러플 티켓 한 장 나갑니다 앉아서는 할 때는 앉아서 이걸 하는데 한 번만 섹시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앉아서는 우리가 세 번 반복합니다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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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나무를 씻네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주어 그 다음에는 옆에 사람을 사정없이 간지러줘 간지러워라 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았죠? 앉아서 콘테스트 나옵니다 앉아서 가장 섹시하신 분 러플 티켓 나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퐁당 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냄불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건너편에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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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주어라 자 이런라